엽끼떡볶이 사망맛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해볼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엽기떡볶이 매운맛을 먹어봤잖아요 그때 제가 안 매운척을 해서 네 인정합니다! 안 매운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좀 많이 받았었죠? 그때 댓글에 엽떡말고 그럼 응급실 떡볶이 사망맛을 드셔주세요! 라는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아서 응급실 떡볶이 사망맛 오뎅으로 시켰구요 사망맛으로 매운맛을 정했습니다 날치알 두먹밥도 같이 시켰어요 따로 치즈랑 토핑 같은건 추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떡볶이만 먹으면 약간 심심할까봐 명랑핫도그도 포장이 왔죠 영수증을 딱 받아왔는데 매운맛이라고 안 적혀있는거에요 이렇게 금액만 나와있지 어떤 어떤 메뉴를 시켰는지 안 나와있는거에요 그래서 바로 다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그게 안 나와있어요 하니까 원래 인터넷 주문은 그게 바로바로 어떤 메뉴 어떤 메뉴 시켰는지 뜨는데 현장 결제는 안 뜬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수증 인증은 못했지만 사장님이 직접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저 사망맛 시킨거 맞죠? 네! 사망맛 시킨거 맞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꼼꼼히 해주셨네요 냄새부터가 매워 냄새부터 저게 너무 뜨거워 와 와 와 그냥 평소 먹는 국물떡볶이네요 걸쭉한 떡볶이가 아니라 만두 떡 오뎅 수제비 소시지 메추리알 양배추 주먹처럼 만들어서 먹는게 아니라 비벼 먹는 타입이라 기본적으로 날치알, 김가루, 참기름, 깨 이렇게 들어있네요 진짜 맛있고 국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쏙 빼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오 맵다 맵다 떡볶이에다가 감자 떡을 팍 찍어서 진짜 잘 어울린 떡볶이구나 지금 밤 11시 반이거든요 첫 끼에요 지금 밤 12시 반 떡볶이하고 핫도그가 원래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에휴.. 부드러워 아까 늦은 깍두지 않고 과일에 음! 너무 맛있어 진짜로 자식을 마셔야죠 счастлив... 잘 먹기 좋 eso 너무 맛있었죠? 맛있다. 한국에서 —먹어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음— —먹어놨 —먹어라 —먹어먹어라 —이거보다, 더 맛있게 잘 안ts —이거때만 낫지길 —먹어먹어라 페이콜데스 소기가 multifני 양념장 면을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래요 양념장 다 먹은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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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가루 떡은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고 어묵은 조금 많이 남았고 이게 원래 1인분 떡볶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새벽에 손집하다가 배고프면 야식으로 먹고 이걸로 이제 밥 비벼 먹는 거 따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5가지를 먹어봤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거랑 가장 먹었을 때 맛있었던 거는 전부 핫도그 찍어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었고 그다음에는 통모짜 찍어 먹을 때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응급실 떡볶이 사막맛이 엽떡 매운맛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우유 없이는 저도 못 먹을 거 같아요 응급실 떡! 오늘 응급실 떡볶이 사막맛하고 명강핫도그 5개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 남은 떡볶이로 이제 맛있는 볶음밥까지 해먹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시청해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